불기 256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대구 팔공산 동화사에서도 오늘 많은 중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법여식이 열렸습니다. 법여식에 모인 사람들은 자비심을 갖고 이웃과 함께하는 삶을 만들어 나가자는 부처님의 메시지를 마음에 새겼습니다. 양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팔공산 자락에 자리 잡은 동화사.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법여식은 중생의 어리석음을 깨우치는 종소리로 시작됐습니다. 해탈, 지혜, 수행 등을 상징하는 향, 등, 꽃 등을 부처님에게 드리는 육법 공양. 스님에게 귀의한다는 의식인 삼귀의가 차례로 진행됐습니다. 올해 부처님 오신 날의 말씀은 자비로운 마음, 풍요로운 세상. 법어를 대독한 효강스님은 직분에 충실하고 이웃과 함께하는 삶을 설파했습니다. 남북한 동포들이 조국 강산에서 각자 맡은 바 직분에 충실할 때 그날이 바로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부처님 형상에 세 번에 나눠 물을 붓는 관보르식. 부자들은 아기 부처 형상을 씻으며 마음에 쌓인 죄와 번뇌를 씻습니다. 절을 찾은 사람들은 복을 빌며 부처님 오신 날을 기렸습니다. 우리나라의 평화가 영원하길 바라고 또 가정과 건강이 함께하길 바라는 뜻에서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오게 됐습니다. 또 음악회와 봉축 리본 달기, 연등점등식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습니다. MBC 뉴스 양관희입니다. MBC 뉴스 양관희입니다.